이준석 눈에는 모든 게 다 꼰대 소리로 들리겠죠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여당 중진 정우택 당대표였던 사람이 윤석열 직결 이준석 금도 넘었다 이런 내용을 표시했는데 여기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양두구역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지켜간 것이다 우리 당원이라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당위기와 비상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다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는 호소를 하기는 커녕 일체의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을 전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핵심이 뭔가 하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정거 하나 여러분들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상낙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상낙의 정거인밀의 교사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에 비해서 한 번도 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인 거죠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려고 들고 윤핵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런 태도와 품성으로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올바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우택 의원이 아버지 뻘지 않습니까 아버지 뻘고 나이가 많을 겁니다 아마 이준석 씨 아버지가 제 생각에는 올해 한 58년생이나 57년생 정도 되겠죠 53년생이면 홍준표 의원하고 동갑입니다 기가 찬 거죠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는 호소를 하기는 커녕 일체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이번 기자회견 본질을 전두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간입니다 아주 편리한 대로 사는 참 친구죠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뻔히 문제가 뭔지는 본인이 알 거라고요 사회로에서도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 거라고요 그러나 일체의 여러분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초점을 모든 언론들과 대중들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모든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정우택 의원이 5선 의원이고 1953년생입니다 이준석이 0선 의원이고 1985년생입니다 33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우택 씨는 결혼을 할 때가 되게 그때는 결혼들이 좀 빨랐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준석보다도 한 4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준석이 뭐 둘째나 셋째가 있으면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정도 되겠죠 세 번 여름 출마해가 세 번 다 떨어졌는데 무슨 젊은 피다 이렇게 해서 박수치고 했던 그 언론인들은 참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인생 완전히 허사한 겁니다 허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부하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정우택 의원이 여러분들 충청북도 지사를 지냈죠 충청북도 지사를 지냈고 4.15 총선에서 청주시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잠시 시간을 의미해서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득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 차이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후보는 11개 동 한 50여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댔다는 증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우택 후보는 지난 4.15 총선에서 차이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있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대피한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작 증거입니다 이거는 99.999%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2020년 4.15 총선 청주시 흥덕구에 도종환 후보하고 정우택 후보가 맞았던 선거입니다 그래 궁금해서 청주시에 4개의 이런 구가 있는데 2개만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서원구 선거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현호 후보는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것은 미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가 여러분들 머물려야 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객차인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나온 겁니다 중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모든 여러분들 11개 동에서 다 이장서 후보가 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냥 만든 겁니다 이건 청주시에 상당국 재금표를 신청했다가 여러분들 사정으로 있어가지고 포기한 미래통합당의 윤각급 후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1% 더불어민주당의 정청순 후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 이게 2가 아니고 여러분들 17일 겁니다 잘못 적진 거 아니에요 17%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10% 이렇게 나오면 그럼 100%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이게 표를 쑤셔 넣어주면 플러스 값 10%가 나오고 이게 표를 빼앗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우택 후보가 동별로 받았던 표를 고스란히 그대로 도종환 후보가 먹은 겁니다 정우택 양이 빼앗아서 도종환이 먹고 정우택 양이 빼앗아서 도종환이 먹고 정우택 양이 빼앗아서 도종환이 먹고 이런 선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우택 오선과 이준석의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표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표에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김승환 함께 준 거죠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상계 10동 같은 경우는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3.1% 표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가 함께 넘겨준 거죠 그리고 정의당 이남수 후보가 조금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가 닦아치운 거죠 이게 이런들 노원구 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구 병뿐만 아니고 노원구 여러분들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값도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3%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여기 공릉 이동에서 공릉 이동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점 몇 프로입니까 11.6%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와 함께 주고 그 다음 민중당의 여러분들 최나영 후보와 함께 뭐죠 마이너스 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진 거죠 노원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원식 후보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이동수 후보도 여기 보시죠 0에서 3%가 나와야 될 값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지 않습니까 0에서 3% 나와야 될 값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4%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것이 정우택과 이준석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당했던 그런 결과다 그러나 7월 28일 천대엽과 조재현은 인천광역시 연수월 판결문에서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짓말입니다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 사건 선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 다하다 이 모든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법관들이 거짓말 판결문을 이렇게 쓴 겁니다 2020년 4.15 총선거 선거데이터 문제없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문을 남겼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이 사람들이 내린 거짓 판결을 심판한 날이 저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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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